너랑 나라는, 너랑 나라는, 너랑 나라는, 말하자면은 그러고 편사이니까 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첫 번째 줄여 보겠습니다. 민주당 에너지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보는 민주당의 에너지원은 누굴까요? 이낙연 대표는 오늘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강성 지지자들을 민주당의 에너지원으로 꼽았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분들이 아니라 매우 상식적인 분들일 수도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하고요. 대중과 더 가까워지려면 강성 지지자들과 선을 그어야 한다. 이런 여론도 있는데 이 대표는 반대로 보고 있는 거네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대표는 반년 전이죠. 강력한 지지 세력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정치인은 강렬한 지지 세력을 갖는 것이 좋지요. 근본적으로는 제가 열린우리당에 동참하지 않았던 소수파 출신이라는 한계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 친문처럼 강력한 지지 세력이 또 필요하겠죠. 게다가 당내 대권 경쟁자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손가락 혁명군으로 불리는 열성 지지 세력이 있다는 것도 의식이 될 겁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대표는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평론가들이 자유롭게 분석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렇게 깊이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민주당 에너지원이 이낙연 대표 손을 들어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무건수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얘기인가 보네요. 추미애 장관이 한마디 하면 기사가 되는데 오늘은 말을 안 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아드님에 대해서 8개월 만에 압수수색이 익어졌습니다. 통상적인 수사의 흐름에 비춰갔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일반적인 수사의 흐름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게 전략인가요? 그럼 앞으로 말을 안 하기로 작정한 걸까요? 검찰이 아들 집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캐물었더니 대답을 피한 겁니다. 이틀 전 법사위에서 추 장관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김도욱 국민의힘 의원을 적나라하게 비판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이가 없다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말했다가 바로 사과를 했죠. 네. 김도욱 의원은 오늘도 추 장관 때문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이제 대답도 안 하십니까? 듣고 있습니다. 질문할까요? 법무부 장관님이라고 몇 번을 불러도 대답 안 하는 일부로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법무부 장관님, 김도욱 변사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답변하지 않으실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도 있으니까.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까지 추 장관 태도를 지적한 건데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는 건데 대답 자체를 안 하는 건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네. 추 장관이 무권 수행이 아니라 침묵 시위를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